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수요일 명석한 알고리즘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슈퍼스타는 다릅니다 시장이 연초 들어서 계속 침체에 좀 빠지는 생각보다 조정이 좀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이건 못 참지 하면서 나서주면서 완벽하게 시장을 좀 바꿔놓고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장이 최근에 조정받았던 걸 생각해보면 사실 금리나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물가도 좀 봐야 된다고 그러고 경기가 과연 연착륙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다고 하니까 모든 고민들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엔비디아랑 반도체만 믿고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오늘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뉴욕으로 가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조정이 좀 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길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연말에 어떤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연초에 이 정도 조정이 나올 것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에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꼽자면 바보야 문제는 금리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대로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작년 연말에 3.7%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30pp가 갑자기 뛰어오르니까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작년 연말에 증시를 들어올린 힘도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과하긴 했어요 5% 넘는 금리가 단숨에 4% 아래까지 100pp 이상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건 너무 단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소화해내는 과정 되돌림을 좀 겪었어야 하는 과정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필요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문제가 혹은 또 해결 방법이 모든 것이 이제 배경이 금리에서 온다고 한다면 금리를 움직이는 매크로 변수들을 저희는 지금부터도 계속 또 챙겨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중요한 매크로 변수는 누가 뭐래도 CPI죠 그리고 PPI도 연달아 발표가 됩니다만 CPI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길목에서는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계속 잡고 있구나 하향 추세가 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 하락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2%까지 정말 우리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2%가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연준에서 우리 물가상승률 2% 되기 전까지는 금리이나 안 해 라고 간밤에도 보험원 연준이사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80년대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렇게 물가가 쭉 떨어지면서 야 우리 다 끝났다 다 잡았다 했는데 그 사이에 급격하게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이때 충격이 더 가중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그래도 또 좋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90년대 95년에서 96년의 이나사이클을 보시면 기대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 전망치가 떨어지고 소비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심리 유지되고 경기는 연착륙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골디락스가 95년도 96년도 금리이나사이클 금리도 내려가는 과정에서 같이 나타났었던 그런 좋은 기억도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쭉 좋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과거의 자료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제는 현자 타임이 온 거죠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온 게 3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100%에 욕박했다가 이거 3월 금리인하 못할 수도 있겠는데 혹은 괜히 3월 금리인하를 하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지금과 같은 시기가 아니라면 금리인하라는 얘기만 딱 놓고 본다면 금리를 내리는 건 시장이 정말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둔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중에 자금을 더 풀기 위해서 금리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인하를 굉장히 호재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게 빨리 갑자기 다가왔을 때 어? 그러면 시장에 뭔가 어딘가에 구멍이 났나? 문제가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을 하고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인하라는 게 단순히 호재만은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대치도 내려오고 있고 결국에는 연준의 입장과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조금씩 현실적인 고민과 맞닿아서 이제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 시간이 올해 연초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기준금리인하 확률이 동결 확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답보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3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 늦출 때까지는 시장의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는 컨센서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금리인하 언제하나 이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온 어떤 모멘텀 하나를 찾아본 게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어닝 시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 항공주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게 되죠 근데 냉정하게 지금 기대치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4분기 지난해 4분기의 어떤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그때 막 시장이 반등하긴 했어요 뭐 11월부터 반등하긴 했지만 10월달까지 분위기 정말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잊혀진 용어 하이어 포 롱어 금리 고금리는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고 고금리가 장기화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기업의 CEO면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잖아요 이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조달금리도 계속 높고 이게 내년까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뭔가 좀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던 시기에 기업 실적을 이제 이번 달부터 발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기대치가 높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실적 시즌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거는 이제 뭐 지금 당장 너무 급해서도 있지만 앞으로에 다가올 알 수 없는 그 위기를 대비해서 뭔가 좀 잘 비용 컨트롤을 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해놓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어 포 롱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금리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잘 그 비용 컨트롤을 해놓은 기업들은 조금씩 조금씩 재고도 개선되고 있고요 뭐 절대적인 숫자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재고를 다시 채워가려는 주문 재고 대비해서 주문의 비율도 확실하게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눈에 띄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면 뭐 금리, 물가, 경기 고민들은 많지만 분명히 어떤 분야, 어떤 섹터에서는 지금 재고를 다시 확충하려는 노력이 들어가고 있고 주문도 계속 증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힌트를 CES에서 엔비디아가 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앳홈이라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앳홈만 보시면 되고요 AI 칩을 이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약간 밈처럼 뭔가 좀 꿈같이 얘기했던 온 디바이스 AI라는 단어를 AI가 이제는 현실로 끌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PC,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될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로 온 디바이스 AI를 끌고 왔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에 대한 주문 이 칩에 대한 주문은 사실 금리 뭐 이런 거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보다 지금 당장 AI 시대가 개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온 디바이스 AI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끌어와서 투자를 해서 이걸 선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AMD도 계속 쫓아가고 있고 뭐 인텔도 자기들 칩 만든다고 하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라도 이쪽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서 보셨던 뭐 금리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재고가 늘어나야 되고 주문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섹터가 여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AI라는 분야가 이제는 작년에는 이제 개화기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올해는 이게 점점 어떤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 올해의 어떤 관통하는 주제가 된다면 CXL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중재해주는 그 개념도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I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펠로알터 네트워크스가 올랐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많은 AI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면 중간에서 보안을 잘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AI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금 따라가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마인드를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여의도로 한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대한민국 증시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반도체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넣어놔 할 것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아무도 의심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어팡에 대한 기대치까지 얹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AI 빼놓고라도 D램과 랜드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져가야만 하는 이유 뭐 이거는 너무 많이 강조드려서 이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 중심이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살짝 초를 쳤죠 저는 1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전망치 하회는 약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내용들을 뭐 세부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권가가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앞서 보셨던 그 재고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으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아쉬웠다 라고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최근에 시장 환경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최근 두 달 동안의 누적 순매수가 총 1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전기전자업종,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일어났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13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가 6조 원 이상일 확률이 불과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2%의 확률을 두 달 동안 뚫었으니까 6조, 6조가 쌓여서 13조가 됐을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분명히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뜻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코스피 월별 수익률은 5%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건 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금리라든지 어쨌든 물가라든지 고민은 조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저렇게 유입이 돼도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또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도기일 뿐이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건 의심의 여지는 없으니까 계속 대형주를 끌고 가되 이런 고민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코스닥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효과는 코스닥에서 많이 일어난다고들 했는데 정말 위풍당나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 그 연초에 어떤 조정이 있었던 글로벌 증시 속에서도 코스닥만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이런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들 환경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전히 조금 코스닥 쪽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도 좀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슈퍼스타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그 팽팽한 경기들이 있잖아요 원래 보통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간 선수들은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그 팽팽한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메쉬 같은 슈퍼스타들이란 말이죠 그 슈퍼스타들은 약간의 차이를 발견해서 그 차이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슈퍼스타들이거든요 지금의 엔비디아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과정에서도 그 AI라는 차이를 하나 발견해서 그걸 확대시켜서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완벽하게 100% 정답이다 이것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스타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